, 보민은 바로 다 무대 있어! 아니 수빈씨! 지금 탐정돌에 너무 빠져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제 마음을 누군가 훔쳐갔다고요. 우리 추는 거에 비해서 진짜 안 빠지는 거 같거든요. 근데 형이요? 우리 그냥 다. 형은 뭐 추는 만큼 먹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아니 그게 아니라 약간 추는 적응을 한 거 같아. 맞아, 적응 돼서. 음, 형은 추는 만큼 먹으니까. 3. 수빈이 유! 3. 고마워 유일 무의한 우리 뮤직비디오 오 시작 좋아 3. 이런 론 라면 수빈 씨 잘 들었습니다 아주 좋네요 다들 개성 있는 삼은기 쉬웠습니다 무료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난 부사다 일단 수빈이 형이 1등 하는 거 막아야 돼요 수빈이 형 악마이기 때문에 어떤 벌칙을 쓰지 몰라요 어제 태연이가 저한테 장난을 쳐가지고 한 1분 정도 배를 썼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어이 쪼꼬미 안녕 나 쪼꼬미 이제 저는 포기하려고요 여러분 어차피 제가 뭐 형 나 하고 싶다고 해도 막내라고 불리고 쪼꼬미 아니라고 하면 더 쪼꼬미라 불리고 너희분들의 심리 잘 알았습니다 휴닝이한테 맡겨도 돼? 안 돼 왜요? 그만 믿으세요 불안하지? 야 무서워 아 무서워 무섭습니다 오늘 많이 무섭네요 오늘 저 겁쟁이라 겁쟁이지 찌질이 아니거든요 나와 네 아 아파 아 아파 은하 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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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켄 왜 저희가 저의 노래인데 내용은 뭔지 알아요 근데 설명을 제가 못할 뿐 이만 대면서 타입을 끄는 거 아... 아... 있는데 보여지기... 내가 살리는 청룡의 포인트요? 바로 저의 얼굴이 아닐까요? 인터뷰 중이잖아, 들으라고 경청하라고 바로 제 얼굴 아닐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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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포인트야? 다음으로 넘어가지고 이래서 그랬구나? 아! 아 진짜 웃었네? 아... 포기란 없습니다, 제 사전에 포기란 없으면 좋죠, 포기란 없으면 좋죠, 포기란 없으면 좋죠 What's your favorite American slang word? slang word... 음... Thank you for coming to my TED talk Oh, bruh! Suss? That's kind of suss, though 저희 앞에 줄에서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두 발씩 야, 망했다 오늘 저녁 식사 역대급으로 빨리 진짜 이건... 자존심 상해 근데 나 그게 더 어려울 것 같아 이게 더 어렵지 않아? 여기로 갔어요? 그녀의 자존심 아예 버릇에 이렇게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범부인... 범규입니다 네, 범구 하세요, 범구 안녕하세요, 범구입니다 반짝반짝, 크고 예쁜 눈 남의... 미안 Happy birthday, 수빈 사실 평소에는 모자마자 열심히 몸을 풀고 춤출 준비를 하는데 네 오바를 더 해서 멍을 때리는 척을 좀 해봤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저 따라오지 마요, 따라오기만 해봐요 아무리 제가 좋다지만 따라가볼까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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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마이크 마이크 아하 근데 별로 도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냥 하자 아 마이크 원 투 쓰리 예아 그렇구나 예아 그렇구나 예아 그렇구나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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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빈 이런 식으로 짓고 게임에 들어갔는데 그 방에 저희 팬이 뭐하세요? 이랬고 제가 아니요, 저 최수빈 본인인데요 이랬는데 자꾸 거짓말 치지 말라고 안 믿으시길래 아니, 저 최수빈이에요 이랬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랑 같이 게임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자꾸 저한테 받고 아, 뮤직뱅크 때 뭐 이걸 해달라? 이러면서 막 증명해 주라고 최수빈인 거를 이렇게 얘기해갖고 아, 뭐 그때 제가 임포스터였거든요 임포스터 걸린 상태여서 아, 나 투표 안 해주면 내가 해주겠다 이랬는데 그분이 저를 투표한 거예요 그래서 없던 일로 하겠어요? 이러면서 딱 방을 나가버렸어요 아, 제가 그분이 투표 안 했으면 해주려고 했는데 최수현 땡지님 아, 내가 보여줄거 근데 이게 한판으로 봐야지,잖아 추출 있는 게 저도 약간 여기죠 오늘, 네 오늘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뭐요? 안 입었어요? 아니 아, 아니고요 그 내가 다시 확인하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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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탈출을 시작한다 하하하하 아, 장고, 장고 님은 몰라 어, 리 삐약, 삐약 강아지 꽥, 꽥 와 난 남세 오리로 태어나봤다 진짜 미카클할 거 같아 말 꺼어 취미는 여러분 취미로 남겨야 됩니다 예? 일이 되잖아요? 싫어져요 맞아요 딱 여가생활 스트레스 딱 풀 좀 노려야지 그걸 자신의 직업으로 만든다? 아,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혹시 예? 11월 달에 영화를 보자 11월 왜 물어봐요 갑자기? 아니, 여기 써있는데 혹시 누구여 11월 달에 영화를 시비를 모르는 바보 너 시비를 뭔지 알아? 하하하 그룹씨 노범버 맞아요 10월 디셈버 10월 , 오토 두 벼라고? 저 근데 이렇게 해야 해요. 누빈 버가 시스템 버가... 넷 더 윤라워요? 뗀프 앤 앤 앤. 아 진짜 영어 법은 잘 몰라서 그래요. 영어. 끝이야. 하도 알 거 같은데? 득 보라 그래요. 득 보라구요. 피트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얼마나 맛있는데... 그 뭐... 재수빈 조영기 강뎀 맨날 치악 치악 하는데... 조심해라. 에스키에서 가장 즐거운 수업은 뭐예요? 저는 수학? 저는 수학 그럴 수 있어 우리 꽁꽁 쌍을 갔어 아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되구나 나가 그럼 그렇지 내가 껌딱지 아니랄까 봐 알겠어요 제가 아직은 누가 사준 거지 너무 예쁘다 아 깜짝이야 요즘 게임을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자꾸 책 좀 읽으라고 본인도 안 읽으면서 막 자주를 하더라고요 사실 좀 귀찮습니다 제가 19,304년 동안 책만 읽은 사람이 아 요정이에요 제가 아 이게 경보인가? 연준이 음악 사랑해요 연준이 음악 사랑해요 미안해요 뭔가 하나뿐인 사람 이런 거일 것 같아서 이 오염된 세상이 하얀 뿐인 사람 뭐 뭐야 아 없는데 오늘 되게 바보같이 나오는데 예전에 형 바보라고 응 그랬어 수빈아 화내줘 야 그런 거 아냐 이름이 뭐예요? 빌리 빌리 한 쪽은 대우고 한 쪽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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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준이 형 진짜 싫어해요 와 진짜 얼굴머리 막 치가 떨리려고요 최수빈 진짜 최악이에요 렌즈도 안 어울리고 이 파란 머리도 안 어울리고 이 옷도 안 어울리고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싸그리 다 나오는데 별로예요 너가 미워 저리 가 싫어 너가 싫어 칠 타고 지구상에도 진짜 제일 못생긴 사람이 같아요 너가 제일 못생겼어 너가 제일 못생겼다고 에이 설마 내가 입겠어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다른 사람이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휴닝카이 한 번만 더 외치면 넌 여기서 하차야 저 그거네요 알파카네 휴닝카이 알파카 휴닝이가 듣는다 그럼 이제 분위기 메이커죠 험악하게 만듭니다 룸메 바꾸기 저거 제 방을 쓰고 싶어요 모실이 제 방이 될 줄 몰랐어요 수환이도 약간 모아성들이 되게 프라가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전달 왔을 때는 제 옷을 또 이렇게 아기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휴닝아 오늘 저녁 먹었어? 휴닝아 저희 오늘 어디 뭐 먹었더라고 저희 오늘 뭐 먹었지? 스팸볼씨라고 이거 알 수 없다 이거 알 수 없다 뒤로갔으면 분리하지 않아요 아 그러면 그렇게 안 하나해 어 어디 하자 어디 가봐 아 여기구나 할거나 이러지 마세요 준비 시작돼? 렛츠고 왜 비하인드 보기인지 알아요? 네 알아요 다음에 알 알아요 왜냐면 알아요 알려줄게요 왜냐면 형이 비하인드에 있어서 모아 분들 때려도 돼요? 웃기면 웃으라고요? 네 참지마요 웃어요 참지 않아주세요 아 너무 똑똑하다 내가 더 똑똑해 그민 엄마 미워 인근님 귀는 당나귀 귀 인근님 귀는 당나귀 귀 인근님 귀는 당나귀 귀 사이렌 소리가 나면 와야겠다 사이렌 소리가 나면 와야겠다 나 수빈이 올 것 같지 않아요? 보여요? 보여요? 뭐야 저거 사람 입소리에요? 아니면 소방차 소리에요? 소방차 소리에요? 소방차 소리에요? 왜 이렇게 경박스럽지? 솔직히 이거 저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 반성해야 돼요 연준은 왜 이렇게 완벽히 해요? 왜 이렇게 완벽히 해요? 글쎄요 오 마이 갓 왜 이렇게 완벽히 해요? 맞아요 맞아요 완벽히 해요 머리가 아픈데요 진짜 여기는 책들 뭔가 다 읽으면 도사가 될 것 같아요 뭐야 저기도 붙어있어요? 저건 가짜에요 아 저건 가짜에요? 네 참 참 참 저기요 저기요 아 한 번만 더 해요 우리 저 소방차 처음 왔는데 아 우리 대표도 하면서 정이 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 정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